마지막으로 바람반세시장에서 발견한 가게는 이름부터 수상합니다. 뒷고기? 이름처럼 보니까 뒷골목에 숨어있어요. 아니, 간편을 보니까 뒷고기는 뒤에 있는 고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돼지고기의 맛있는 부위를 옛날에 이제 일하시던 분들이 맛있는 부위만 몰래 뒤로 빼돌려서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게 유래가 돼서. 알고 보니 좋은 부위만 조금씩 모아놓은 알짜배기였습니다. 뒤로 빼돌릴 만큼 맛있는 고기. 진짜? 이게 뒷고기예요? 네네. 다 식감이 다 달라요. 식감이 다 달라요 이게 지금. 쫄깃한 부분이고 요거는 염통 씹는 어떤 그런 맛이고 오돌오돌하고 다 사각거리는 맛이 있고 다 흘리고요. 여러 부위가 섞여져 있지만요 하나하나 전부 다른 맛을 내는데요 이야 어떤 건 씹자마자 아삭 소리가 날 정도로 식감이 독특하고요 이거는 아주 쫄깃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처음 보는 식감이었어요. 이번에는요 쌈을 싸서 먹으면 또 다른 맛이 나요 이야 이거 새로운 고기 맛이네요. 이거 종합 선물 세트 같아 다 달라. 말 되네요. 다 다릅니다. 입맛 없거나 기운 없을 때 생각날 그런 맛입니다. 아 먹고 싶다. 다른 면이요? 먹으시면 한 달에 한 번씩 1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식사를 한 개씩 이렇게 드리는 좋은 일을 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 뒤에서 모르게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뒤로. 기꼬기처럼? 살면서 누군가한테 이렇게 받았은 걸 나이를 먹어 하면서 이제 돌려서 갚는다라는 마음이고. 다들 친절하고. 네 백년 전 애국소년들의 뜨거운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곳 지금은 평화의 시대에 다국적 전통시장으로 발돋을 중입니다. 여러분도 바람 만세시장 꼭 한 번 돌려주세요. 네 음식도 맛있고 역사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